자, 지금부터 조식 포페를 찍겠습니다. 조식 포페를 찍어먹는다. 조식 포페를 찍어먹는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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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베이커리 파티입니다. 다양한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맛있다 샐러드 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오믈렛 스테이션 입니다 오믈렛 자 여기는 허니글래스 탈샘 해가지고 상당히 질높은 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소세지 입니다 치킨 소세지 입니다 네 여기는 프레쉬 주스 입니다 제 humanos 치킨 소세지 치킨 소세지 치킨 소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